포에니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의 주인이 바뀌게 된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은 그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제국의 변동을 이끌어왔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권은 누가 뭐라 해도 페니키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로마는 신흥세력 정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페니키아가 세운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는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부르며 고대 제국의 질서를 로마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3차에 걸쳐 120년간 벌였던 전쟁을 말합니다. 로마 말로 포에니는 페니키아라는 뜻이고 포에니 전쟁은 로마인들의 페니키아인들과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 빛이 264년에서 241년, 2차 포에니 전쟁은 빛이 219년에서 201년, 그리고 3차 포에니 전쟁은 빛이 146년 카르타고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메시나가 시칠리아의 최강국인 시라쿠사의 공격을 받자 로마 쪽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시칠리아 섬은 서쪽 지역은 카르타고가, 그리고 동남쪽은 시라쿠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나 주변, 즉 북동쪽 작은 부분만 메시나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카르타고와 시라쿠사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라쿠사가 메시나를 공격하고 메시나가 로마의 도움을 구하면서 앙숙이었던 시라쿠사와 카르타고가 갑자기 가까워진 것입니다. 로마가 메시나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메시나가 시라쿠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로마는 시칠리아 섬과 연계점을 잃을 뿐더러 카르타고와 바로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렇게 큰 위험에 당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메시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상강국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불보듯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메시나의 요청에 로마는 원로원에서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네까지 열어 논의한 결과 결국 메시나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이 1차 포에니 전쟁이 23년간이나 계속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메시나를 통해 시칠리아 섬과의 연계성을 계속 가지는 것이 로마의 앞바다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메시나를 돕기로 결정하자 당시 메시나의 공격에 나선 그리스 민족인 시라쿠사와 페니키아 민족인 카르타고가 공식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로마의 출정이 시라쿠사와 카르타고 동맹군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로마가 메시나를 시라쿠사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시작된 전쟁은 로마가 시라쿠사를 무찌름으로 3년째부터는 결국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20년간 전쟁을 치뤘습니다. 고대 전쟁이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기 전 저녁까지만 이루어졌듯이 봄부터 가을까지만 전쟁을 하고 겨울이면 늘 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20년이나 끌게 된 것입니다. 1차 포이니 전쟁은 해상강국 카르타고와 그때까지만 해도 해상에서의 전쟁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로마와의 전쟁이었는데 놀랍게도 로마의 승리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 승리자로서 다음과 같은 강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대신 400여 년간 시칠리아 섬 서부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카르타고를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카르타고는 전쟁 배상금 3200달란트를 로마에 바칠 것 몰타 섬과 판텔레리아 섬 그리고 에가다 제도 등 많은 용토를 로마에 넘길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해상강국의 자리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함대를 로마에 양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중해의 새로운 해상강국의 주인자리는 로마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던 2차 포이니 전쟁이 BC 219년 페니키아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차 포이니 전쟁에 책임을 지고 카르타고에서 스페인으로 이주한 한니발의 아버지가 당시 9살이었던 소년 한니발을 키우면서 로마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는 한니발이 9살 때부터 그가 죽던 즉 한니발이 18세가 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매일 한니발에게 로마에 대해 복수할 것을 다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한니발의 맹세로 이어졌습니다. 바을신에게 맹세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바을신앙이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 전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바을에게 맹세하고 로마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한니발은 청년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BC 218년 5월 당시 29세의 젊은 장수 한니발은 37마리의 코끼리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4만명의 용병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한니발이 4만명이나 되는 용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에서 광산을 통해 큰 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코끼리 때까지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던 것은 해상강국이었던 카르타고가 1차 포이니 전쟁으로 해상권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육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진격해간 한니발은 그 후 약 9년간 로마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7년을 더 로마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니발은 16년간을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포이니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에 알프스 300을 넘어 한겨울에 로마로 쳐들어가는 일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한겨울에 여러 부족들을 물리치며 코끼리까지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것은 최고의 장수 한니발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가 로마에 진입했을 때 그의 전력이 2만6천명으로 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포이니 전쟁인 한니발 전쟁은 역사적인 전투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로마에서 벌어진 전투로는 티치노 전투, 트레비아 전투, 터라스메노 전투, 그리고 가장 유명한 칸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한니발은 티치노 전투에서 성공적인 첫 승리를 거둔 후 포강을 건너 트레비아 전투와 트라스메노 전투에서 놀라운 압승을 거두어 로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트레비아 전투에서는 로마 군인들 1만 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무대를 스페인으로 옮겨 싸운 바이쿨라 전투, 다시 로마에서의 메타우로 전투, 스페인에서의 최후의 전투인 일리파 전투, 그리고 카르타고로 옮겨서는 로마의 스키피오를 일약, 아프리카를 점령한 자로 만든 자마 전투 등이 있습니다.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 먼저 칸나의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 시작된 이래 매년 두 명의 집정관이 원로원의 대표로 국정을 책임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이 로마로 진격해와 계속 로마에 큰 타격을 주자 로마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비우스라는 진득한 성격에 이른 독재관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전쟁을 질질 끌어 한니발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는 BC 216년 다시 두 명의 집정관 체제로 환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 파비우스의 전법이 한니발을 지치게 하기는 했으나 로마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에게는 이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로마는 격일로 주위권을 교대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집정관 중 성질이 급한 바로라는 집정관이 지휘하는 날을 한니발이 택한 것입니다. 칸나의 전투가 있었던 날의 스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니발은 BC 216년 8월 하순 알프수를 넘어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오판토 강가에 진을 친 한니발은 칸나에에서 로마의 보급창고를 공격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로마와 한판 붙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니발은 언덕 위에 진을 치고 로마군을 기다렸습니다. 도착한 로마군과 약 두 달간 대치하던 한니발은 위에서 말은 바로가 전투에 임하는 날 늘 그렇듯이 자신이 전투를 벌이고 싶은 곳에서 로마와 맞붙었습니다. 한니발은 매복 전술에 매우 능했습니다. 트레비아 전투와 트라시메노 전투도 매복 전술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칸나에는 매복 공격이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칸나의 전투에서 그의 특유의 매복 전술과 선멸 작전을 펼침으로 결국 대승을 거둡니다. 한니발은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사용했던 양익 작전, 즉 양쪽의 정의를 배치하는 작전을 펼쳐 로마군을 함종으로 몰았습니다. 활 모양의 진영을 펼치다가 V자형으로 로마군을 포위해서 창과 칼만으로 로마군 전체를 선멸한 것입니다. 6시간에 걸친 대전투에서 한니발은 5,700명의 전사자를 낸 데 반해 로마군은 약 7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멸이었습니다. 당시 양쪽 진영의 군인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니발 진영은 약 7만 명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전사하자 로마 전체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로마 역사에서 7만여 명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모두 전사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니발은 죽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뺀 반지와 금팔찌를 모두 수거해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장으로 자신의 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로 보낸 금반지와 금팔찌가 산더미 같았다고 합니다. 칸나의 전투가 로마 쪽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지만 그 당시 한니발의 자국 사정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원하는 것은 얼른 전쟁을 끝내고 카르타고 쪽에 유리한 강화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니발도 사실은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식량까지 로마에서 약탈해가며 적진에 뛰어돌아가서 하는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한니발은 칸나의 전투 후에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인 카푸아를 포함해 남부지방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주요 도시들은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었고 특히 해상은 로마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BC 208년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칸나의 전투 결과가 결국 지구전법을 펼치는 파비우스를 다시 로마의 책임자로 삼게 했습니다. 파비우스가 그전까지는 쿵쿠타토르 지연시키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으나 칸나의 전투 후에는 이탈리아의 방패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다시 현역에 복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비우스와 견주어 이탈리아의 칼이라는 별명이 붙은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 샘프로니우스 크라쿠스, 발레리우스 레비뉴스와 같은 장수들이 계속 한이발과의 전투에 출전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출연 바이클라전트, 메타우루전트, 일리파전트 한이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들어와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든 지 9년이 지날 즈음 로마에서 위대한 장군이 한 명 출연했습니다. 한이발보다 12살이나 어린 스키피오라는 장수인데 그는 청소년 시절 칸나의 전투에 참여해 그의 할아버지가 전사하는 것을 목격했었고 그 전투에서 소년병사로 참여했다가 살아돌아온 수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스키피오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인 30세에 훨씬 못 미치는 애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스키피오는 한이발의 본거지 스페인에서 전사한 자신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원로운에 간척을 했습니다. 원로운은 고민 끝에 그 다음에 로마 역사상 유례없이 25세의 젊은 장수 스키피오를 로마의 총사령관으로 삼아 스페인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젊은 한이발에게 놀란 로마인들이 더 젊은 스키피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스키피오는 이탈리아 안에서는 더 이상 한이발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한이발의 땅인 스페인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스키피오가 26세가 되던 BC 209년 스키피오는 스페인의 엠포리움에 상륙해 수도인 카르타헤나로 직접 진격해 갔습니다. 스키피오가 엠포리움에 상륙한 것을 한 한이발의 동생 하수 두루발은 스키피오가 수도인 카르타헤나까지 진격해 오는데 최소 열흘 이상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스키피오는 육군과 해군을 거느리고 480km를 일주일 만에 주파하며 기습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늪을 건너 순식간에 성벽의 가장 약한 곳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한이발의 본거지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또한 스키피오는 자기의 부장 라일리우스에게 해군을 맡겨 한이발의 막내 동생 마고네가 있는 곳으로 보내 그의 군대를 묶어두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군을 이끌고 한이발의 동생 하수 두루바를 치러갔습니다. 하수 두루바를 카르타헤나에서 열흘 거리에 있는 바이쿰라에 있었습니다. 스키피오가 한이발의 두 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연합전선을 펼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수 두루바도 카르타고가 늘 그렇듯이 개병과 코끼리들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수 두루바를 연합전선을 펼치기 위해 동생 마고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스키피오의 군대가 공격해오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수 두루바를 군대는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스키피오의 속공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를 역사는 바이쿰라 전투라고 부릅니다. 바이쿰라 전투 때 한이발의 동생 하수 두루바를 군대에서 8천명의 전사자와 1만 2천명의 포로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하수 두루바를 다행히 도망에 성공했습니다. 스키피오 쪽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망에 성공한 한이발의 동생 하수 두루바를 11년 전 형이 넘어갔던 알프스를 넘어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한이발도 이탈리아 남부에서 일어나 동생과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이발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하수 두루바를 군대가 알프스를 넘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이발이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 로마는 두 형제가 만나기 전에 메타우로에서 하수 두루바를 군대를 괴물시켰습니다. 이 전투를 메타우로 전투라고 하며 이 전투에서 하수 두루바를 군대 3만 명이 모두 전멸하고 하수 두루바를 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로마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BC 206년 스페인의 카르타고군은 한이발의 막내 동생 마고네가 앞장서서 마지막 총 공격을 펼칩니다. 한이발의 막내 동생 마고네와 스키피오와의 이 전투를 일리파 전투라고 부릅니다. 마고네 쪽은 32마리의 코끼리와 7만 4천명의 병력이었고 스키피오는 4만 8천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적을 속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고대의 전쟁이란 열을 맞추고 총사령관이 연설을 하고 개시를 외쳐야 공격에 나서고 공격과 방어가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을 서로 매일 노려보기만 하는 전쟁이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장난 같지만 해가 뜨면 줄 맞추어 서서 전쟁 준비를 하고 서로 노려보다가 해지면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저녁 먹고 자고 다음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전쟁이 의외로 고대 전쟁 사회는 많습니다. 마고네와 스키피오의 전쟁도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렇게 카르타구의 전쟁 분위기가 느슨해진다고 여길 즈음에 스키피오가 어느 날 이른 새벽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게 하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코끼리들에게 먼저 화살을 집중해서 쏘아 코끼리들을 화나게 하여 오히려 카르타구를 공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비가 갑자기 쏟아지지만 않았더라면 카르타구의 군대는 전멸했을 것입니다. 카르타구의 군대 7만 4천명의 병력 가운데 약 6천명 정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덕분에 간신히 도망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이발의 막내동생 마고네는 먼 대서양으로 겨우 도망했습니다. BC 205년 스키피오는 스페인에서 카르타구 세력을 완전히 쫓아버리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카르타구는 스페인을 잃었고 한이발은 동생 하수 두루발의 죽음을 알게 된 후 다시 이탈리아 남부로 되돌아가서 틀어박혀버렸습니다. 자마전투 한이발과 스키피오 BC 205년 스키피오는 스페인에 이어 이번에는 카르타구로 직접 진격해 가겠다고 원로운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젊은 장수가 큰 공을 계속 세우자 원숭미를 중요시하는 로마는 스키피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원로운은 하는 수 없이 스키피오가 시틸리아로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원로운은 고약한 제안을 했는데 스키피오가 시틸리아에서 스스로 군대를 모집하여 훈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키피오는 시틸리아에서 군인들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기병으로 유명한 뉴미디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뉴미디아는 두 명의 왕이 공동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미디아는 스키피오에게 더 이상 카르타구로는 기병을 보내지 않고 로마만을 돕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에 한입 안에 발을 묶어놓은 채 BC 204년 봄 스키피오는 마침내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기병을 약속한 뉴미디아의 왕 중 한 명인 시팍스가 스키피오와의 약속을 어기고 카르타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왕인 마시시사는 2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스키피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스키피오의 전략은 2만 5천명의 병사와 뉴미디아 기병 2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구는 2만 명의 보병, 6천명의 기병, 그리고 140마리의 코끼리를 앞세워 스키피오를 맞이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로 들어간 첫 해에 카르타구의 제2의 도시인 우티카를 포위 공격했다가 실패하자 불만 좀 지르고 화풀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스키피오는 다시 뉴미디아의 왕 시팍스를 다시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기병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듬해 스키피오는 비옥한 바그라다스 강 유역을 초토화시키며 계속 카르타구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스키피오의 작전대로 29세대부터 44세가 될 때까지 16년간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던 한이발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1만 5천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로마로부터 카르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이발과 스키피오의 운명같은 전쟁인 자마전투가 BC 202년 가을 자마평원에서 맞붙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마전투는 스키피오의 승리로 끝납니다. 한이발의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한 스키피오가 한이발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술을 펼침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양측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이발 측에는 한이발의 막내동생 마구네와의 일리파 전투에서 코끼리를 무찔러본 경험이 있는 스키피오는 한이발의 코끼리 무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역사를 바꾼 악기 전쟁 이야기 편에 이미 언급했지만 한이발 쪽의 선제 공격을 맡은 코끼리들을 살짝 피한 스키피오는 트럼펫과 같은 악기를 동원해 코끼리들을 화가 나게 한 후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 코끼리들을 전쟁터에서 완전히 이탈시켰습니다. 칸나의 전투 이후 한이발은 계속해서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들의 선제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누미디아 기병에 도움을 받은 스키피오의 쪽이 한이발의 기병보다 훨씬 더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이발의 주특기인 포위 공격은 오히려 스키피오가 세 방향에서 한이발의 군대를 포위하면서 한이발의 전술은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이발에 대한 모든 연구가 끝났다는 듯이 스키피오는 홀홀 나는 전투로 선도했던 것입니다. 전쟁터의 풀밭이 피로 미끄러워 싸우기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스키피오는 처음에는 투입하지 않고 숨겨놓았던 정해부대 1만 5천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들은 일단 부상자들을 뒤로 옮기고 적군의 시체들을 치운 후 다시 새 방향으로 포위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만 5천명의 한이발의 오랜 군인들은 모두 자마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거기에 이 전투에서 카르타고펠에 참여한 5천명 이상의 군인들이 전사했고 2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이발은 겨우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 쪽의 전사자는 1,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시대의 명장 한이발은 사라지게 되고 스키피오는 원로운으로부터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존칭을 얻게 되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이발을 물리친 스키피오에 대해 리틀하트라는 사람은 전쟁의 달인이 더 뛰어난 달인을 만났다라고 존평했습니다. 로마 원로운으로는 이렇게 가끔 국가의 공이 큰 사람에게 존칭을 바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키피오에게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그리고 로마의 초대왕제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전칭을 바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존엄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시대 전 제국의 호적을 조사하게 만든 가이사 아구수도는 바로 로마의 초대왕제 옥타비아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소금이 뿌려진 카르타고 2차 포이니 전쟁도 1차 포이니 전쟁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1차 포이니 전쟁의 패배에 이은 2차 포이니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카르타고는 스페인과 시칠리아 그리고 사르데냐 등 대부분의 용토를 잃게 되었고 자치는 인정되었으나 군대는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의 침략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던 지중해의 모든 패권은 모두 로마에게로 넘어갔으며 10체계 함대 외에 모든 함대를 로마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전쟁의 배상금도 받쳐야 했으며 청소년 100명을 인질로 로마에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의 천재 청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끌어갔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바벨론의 네보가네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바벨론의 인질 정책이 그만큼 효과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로마가 그리고 이후 19세기의 대형제국까지 따라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2차 포이니 전쟁까지 로마의 승리로 결판이 난 이후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로마는 마케도니아와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서 그야말로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뒤를 이은 4명의 장수들이 세운 헬라의 나라들도 차례대로 모두 로마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인 카토라는 사람은 2차 포이니 전쟁과 마케도니아 전쟁의 승자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오히려 고발해서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2차 포이니 전쟁 중 시리아의 왕에서 받은 전쟁 배상금 500달란트를 스키피오가 착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금행령이라는 죄목은 누군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데 가장 교묘한 수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스키피오의 공금행령이라는 죄목의 고발사건은 국가영웅의 자존심을 한없이 짓발받고 스키피오의 건강까지 악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카토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카르타고가 로마의 속국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취를 행사하는 것에 늘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로원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괴멸해야 한다라고 마쳤다고 합니다. 카토가 한 번은 카르타고로 시차를 나갔다가 무화과 열매를 가져와 원로원 회의 중에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며 경고성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용병을 사서 카르타고는 또 로마를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카르타고가 결국 로마에 의해 신의 저주를 받은 땅임을 덜어내기 위해 소금까지 뿌려지면서 멸망하게 된 이유는 원로원 의원 카토의 집요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기병으로 유명했던 그들의 이웃 국가이자 라이벌인 누미디아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오히려 농업국가로 변신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6만 명의 용병을 모집해 누미디아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먼 나라에 관해서 관대하지만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는 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예민해지는가 봅니다. 누군가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잘 참지만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 사람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카르타고가 이웃 나라인 누미디아에 대해 참지 못했던 것처럼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국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2차 포이니 전쟁 후 카르타고는 로마와의 강화 조약에서 다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6만 명의 용병을 구한 것과 누미디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한 것은 약속 위반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쟁 후 체결된 강화 조약을 어긴다는 것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에 대해 로마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카르타고로 진격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카르타고가 변명을 하며 로마와는 일절 싸울 마음이 없고 다만 누미디아와 감정 싸움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모든 무기를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카르타고는 순순히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준비했던 모든 무기를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잘못을 구하기 위해 로마에 사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그의 빚이 148년 그리스의 코린트에서 로마에 대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문화를 존중해왔던 로마는 코린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반란의 싹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관용으로 제국을 이끌었다고 생각한 로마는 그들의 관용에 대해 반란으로 맞선 코린트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려고 준비하던 때에 카르타고의 사절단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코린트의 반란이 카르타고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로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카르타고 사절단에게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바다에서 15km 안쪽으로 돌아가 곧바로 배를 띄울 수 없는 곳에 새로 수도를 사무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원래 페니키아가 세운 도시로 그들이 바다에서 떨어져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한 민족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조선 말기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상투를 자르느니 목을 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요구를 가지고 돌아온 카르타고의 사절단은 분노한 카르타고 시민들에 의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농성전에 돌입했습니다. 폐를 곧바로 탈 수 없는 곳에 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모든 여인은 머리를 짧게 잘라 머리털을 불화살에 불을 잘 붓게 하는 무기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겨련한 의지를 보여주며 로마와 최후의 결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농성전이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리스 위쪽 마케도니아에도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그 기회에 그리스의 코린트, 마케도니아, 그리고 카르타고를 모두 처참하게 짓밟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 코린트의 온 도시가 철저히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노예로 팔렸으며 로마 군인들에게 마음껏 약탈이 허용되었습니다. 코린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말살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 백여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이 코린트의 교회를 세우고 코린도 전서와 코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의 코린트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아닌 로마에 의해 완벽하게 새롭게 세워진 로마 스타일의 항구도시 코린트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코린트는 그리스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한 고대 로마의 도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마케도니아의 반란도 로마에 의해 진압되어 그동안 용인해주던 마케도니아의 자치도 빼앗기고 결국 로마의 속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카르타고 불입니다. 코린트와 마케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한 로마는 농성 3년째에 접어든 카르타고에 대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 바다쪽부터 불을 질러나갔습니다. 그 불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온성이 불타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폭행당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가 묘사했던 무너진 성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공성전 후에 성들의 최후가 대부분 이로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화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간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야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너부 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6만 명의 카르타고 주민들 가운데 1만 명이 죽고 5만여 명이 모두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카르타고 전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카르타고는 이후 100년이 지나 윌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재건됩니다. BC 146년은 지구상에서 코린트와 카르타고가 종말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BC 154년 스페인도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코린트와 카르타고처럼 주민들이 전원 학살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시작한 페니키아는 바위 솔로몬 시대, 이세벨과 엘리아 시대 알렉산드로스의 두로 점령 로마와의 포에니 전쟁을 겪으며 제3차 포에니 전쟁을 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는 그들이 세운 카르타고와 스페인까지 망하게 되므로 이후 역사에서 페니키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고대 전쟁사로만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 짓밟힌 성을 제국 페르시아가 그들의 공금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고 다시 회복시킨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식규비수로 너비도 육식규비수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세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스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느니 왕의 재산 곧 유보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너희의 미아 총독이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때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에 대해 너희의 미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너희의 미아는 성벽 재건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너희의 미아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노예전쟁 스파라타쿠스의 난 로마의 삼두정치 하면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제1차 삼두정치는 윌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유스, 크라수스에 의한 전제정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2차 삼두정치는 옥타비아노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에 의한 전제정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플루타루코스의 영웅전이라는 책을 보면 위에 6명 중 윌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유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등장하는데 나머지 3명은 그 많은 영웅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옥타비아노스는 전쟁 쪽에는 큰 공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크라수스는 스파라타쿠스의 난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임팩트가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라수스는 군사면에서는 공을 세우지 못했으나 경제인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어 로마 최고의 값부로 이름을 낚이기는 했습니다. 스파라타쿠스의 난은 로마 제국의 근간인 노예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만큼 큰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BC 73년 발생한 이 사건은 트라키아 출신 노예 검투사인 스파라타쿠스가 검투사 74명을 이끌고 산으로 탈출을 시도함으로 시작된 반란이었는데 이후 노예들과 농노들이 합세하면서 그 수가 10만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군인들을 보내 이들을 진압하려 했으나 노예들의 기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파라타쿠스의 난은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져가면서 급기야 수도 로마까지 공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곳에서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수들이 전쟁 중이었으므로 스파라타쿠스의 난은 더욱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로마는 군사적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크라수스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라수스는 8개 군단을 이끌고 스파라타쿠스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장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갑부 크라수스의 최초이자 최후의 군사적 공으로 기록됩니다. 크라수스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들을 동원했으면서도 초반에는 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BC 71년 드디어 끝까지 버틴 6천여명의 노예들을 모두 체포하면서 스파라타쿠스의 난은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체포된 6천여명의 노예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아피아가도에 양쪽으로 3천개씩 십자가를 줄지어 세워 6천여명 모두 십자가 처형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크라수스의 명령으로 집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파라타쿠스의 난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정식으로 로마 군인들이 출전한 전투였습니다. 이후 신학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소아시아로부터 로마까지 탈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 오네시모가 마침 로마에 있던 바울을 만남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제국의 노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동행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결이야. 사도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노예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대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로마 군인들과 노예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건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대전쟁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 아수르의 공격에 살아남았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계속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 멸망하자 예루살렘도 헬라 제국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푸톨레미 왕조에 이어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예루살렘은 셀루커스가 로마와 싸우는 동안 잠시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의 마카비 혁명 시대와 하스몬 왕조 때입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의 내분이 결국 내전으로 소용돌이 치게 되자 하스몬 왕조에 이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스몬 왕조의 총리를 맡고 있던 이듬의 가문 헬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는 나라를 로마에 넘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BC 63년 안티파트는 로마의 장수 폼피우스와 협정을 맺어 유대를 로마의 속국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총독과 분봉왕이 함께 다스리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는 폰티오스 필라투스, 성경에는 빌라도, 분봉왕은 안티파트의 후손들이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특히 유대 출신이 아닌 헬롯은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며 많은 건축물들을 유대에 세웠습니다. 이후 로마가 파견한 총독은 사도 바울 때의 펠릭스에 이어 페스토스, 알비누스 그리고 플로루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루스 총독 때의 로마에 받쳐야 하는 세금이 밀리자 플로루스 총독은 예루살렘 성전에 받쳐진 헌금 가운데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 세금으로 환원시켜버렸습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그렇게 금이 많았을까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 밀도가 자국 내보다 해외에 훨씬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매년 바친 성전세와 1년 3차례 성전을 방문해서 바치는 11조의 액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성경에는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 유대인들의 집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장사를 통해 버는 수입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AD 66년 플로루스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받쳐진 헌금을 몰수하자 유대는 즉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플로루스 총독이 유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펠릭스에서부터 플로루스 총독까지 4명의 총독은 모두 네로 황제가 파견한 총독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반란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는 즉시 시리아의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강경한 대응에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은 5300명의 보병과 380개의 기병 전사자를 내고 시리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은 안티오키아로 돌아가자마자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로마와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 유대인들은 젊은 제사장 요세프스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보내 갈릴리를 엄호하게 했습니다. AD 67년 네로 황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시 매우 용감한 장군으로 인정받던 베시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시파시아누스는 시리아에서 티투스는 이집트에서 각각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데리고 함락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요세프스가 지키고 있던 갈릴리를 공격했습니다. 갈릴리는 47일간 버티다가 결국 로마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전투에서 유대쪽의 전사자는 4만 명이었고 포로는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요세프스는 베시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는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그때 로마군 사령부에 머물면서 요세프스는 그의 역작 유대 전쟁사를 집필했습니다. 요세프스와 함께 갈릴리의 지도자였던 요한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도망했고 AD 67년에 갈릴리 전체가 로마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레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군대를 이끌었고 이후 키스칼라로 그리고 키테사로 옮겨가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사이 로마에서는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1년 반 사이에 군인 출신들인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렇게 3명의 황제가 나타났다가 모두 실각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아 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를 로마로 보내 로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이 약 1년 반 동안 로마와 유대는 본의 아니게 휴전 상태를 맞았던 것입니다. AD 69년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재개되었을 때에 베스파시아 누스는 요세프스의 예언대로 로마의 황제로 추대되어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남아서 유대전쟁을 지휘했습니다. AD 70년 티투스는 5개월간의 공성전을 거치며 토성까지 쌓아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보물은 약탈당했으며 유대 지도자 요한에서는 로마로 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사다에서 죽기로 항전했던 유대 전사들도 마침내 AD 73년에서 74년에 모두 점령당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래 두 번째였습니다.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당시 성 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의 견해에 따르면 전투를 통해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다섯 달 동안 성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전염병으로 혹은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후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던 성전세는 유대인세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바치게 했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되살아났던 즉 데이치 사장 제도와 재판권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예까지도 강제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군단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 완전히 암락된 이후 AD 116년 트리안 우수 황제가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을 때 유대가 또다시 반란의 기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AD 130년 하드리안 우수 황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고 유대교를 금화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대가 문을 닫은 연도는 AD 70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가 전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된 것은 AD 130년입니다. 이때 이후로 유대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전쟁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때의 로마 대화제는 대제국 로마와 기독교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부인은 포파이야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보석을 제공하는 장사꾼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포파이아 덕분에 화를 맨했는데 대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리면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쟁 즉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벤트에 강한 네로는 온갖 눈여깃거리를 다 동원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쓰게 하고 개에게 물려 찢겨 죽이게 했다. 십자가에 붙잡아 메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등 온갖 잔인한 사용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무엇보다도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의 저자이자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도바울을 비롯해 사도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으로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려 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콘스탄틴 뉴스 황제가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수많은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회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특히 콘스탄틴 뉴스 황제 직전에 디오클리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해 교회의 토대부터 모두 파괴되었고 십자가와 성경은 모두 몰수당에 태워졌습니다. 교회의 재산 또한 모두 몰수해서 경매에 붙였으며 기독교인들은 법에 의해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소문만 나도 잡혀가 고문을 당했으며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는 의식에 강제로 잡혀가 이를 실행하게까지 했습니다. 이때 디오클리티아누스 황제를 포필했던 콘스탄틴 뉴스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콘스탄틴 뉴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단둘이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콘스탄틴 뉴스는 로마의 장군인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사랑에 빠졌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후 로마로 돌아가 황제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콘스탄틴 뉴스와 그의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뉴스의 어머니 헬레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콘스탄틴 뉴스도 최소한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존중해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여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후 콘스탄틴 뉴스는 로마로 가서 아버지 아래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 큰 곡을 세우고 로마의 유력한 장군의 자리에 올라 결국은 부정제를 거쳐 정제의 자리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뉴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부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할 때 모든 것을 참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306년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 약 240여 년간 계속되었던 로마의 기독교박해 로마와 기독교의 치열한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뉴스 황제의 피깃발과 밀비우스 다리 전투 콘스탄틴 뉴스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함께 영국에서 보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서 때마침 벌어진 전투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큰 공을 세워 아버지와 부하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워낙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을 나누어 두 명의 정제와 두 명의 부제가 로마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 콘스탄틴 뉴스 클로루스는 처음에는 서방의 부제였다가 이후 서방의 정제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동방의 황제는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디오클레티아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AD 306년 갑자기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콘스탄틴 뉴스는 서방 정제의 아들이기는 했으나 아버지는 황제의 사위로 살면서 낳은 다른 자식들이 건재해 있었고 동방의 정제와 부제도 있는 상태에서 미묘한 위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뉴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부하 군인들은 서방 정제가 죽었으니 서방 정제의 아들인 콘스탄틴 뉴스가 서방 정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들끼리 콘스탄틴 뉴스를 부제가 아닌 서방 정제로 옹립해버린 것입니다. 로마는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옹립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두체제 즉 서방 정제 부제 그리고 동방 정제 부제가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자신이 황제라고 나서거나 혹은 군대에 이에 황제로 옹립되는 사람들이 등장해 6명의 황제가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콘스탄틴 뉴스는 AD 306년부터 312년까지 약 6년에 걸쳐 경쟁자들을 모두 무찔러야 했고 마침내 단독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6년간의 많은 전투 가운데 마지막 전투가 바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입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는 AD 312년 10월 27일 콘스탄틴 뉴스와 막센티우스의 전투였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황제였던 즉 황제의 아들들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막센티우스는 17만 명의 보병과 1만 8천기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콘스탄틴 뉴스는 4만 명의 병력이 전부였습니다. 전투의 장소가 테베레강 뉴욕이 되자 콘스탄틴 뉴스는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을 죽이기보다는 강쪽으로 몰아 넣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앞서서 진리주의하는 콘스탄틴 뉴스에 비해 막센티우스는 가장 뒤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밀비우스 다리는 길이가 130m 넓이가 8m인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테베레강 뉴욕에서 전투가 계속되면서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은 콘스탄틴 뉴스의 계획대로 계속 밀비우스 다리 쪽으로 밀렸습니다. 테베레강은 강폭이 좁아 헤엄치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은 다리 쪽으로 밀리자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거나 살아남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군장을 한 채 다리 아래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익사했습니다. 수영을 해서 겨우 살아남은 병사들은 콘스탄틴 뉴스의 병사들에 의해 전사하는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까지 물에 빠져 죽어 다음 날 시체로 인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콘스탄틴 뉴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내일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기독교를 나타내는 x자와 p자를 합친 표시를 병사들이 가진 방패의 글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p 표시의 방패를 든 병사들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후 콘스탄틴 뉴스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뉴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AD 309년 디오클리티아 뉴스의 기독교 탄압 칭령을 철회하고 AD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칭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인하고 AD 303년에 디오클리티아 뉴스 황제가 빼앗은 기독교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칭령이 발표되던 해에 디오클리티아 뉴스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의 승리로 말미암아 240여 년 계속되었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팍스 로마나와 십자가 21세기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은 아마 노벨 평화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벨 평화상은 치열하게 싸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사람에게 그 상은 주어집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평화로운 수업시간의 첫 강의는 주로 평화의 기원을 말하며 팍스 로마나를 언급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주인인 로마가 그들의 속국민들에게 과연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국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알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들은 제국 스스로 지배 질서 논리를 강변합니다. 일찍이 성경 속 제국들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중심의 질서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여겼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 역시 그들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개편하고 조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 바벨론은 그들 중심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유대 민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마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반란 주도자 3천명을 말뚝에 박아죽이며 페르시아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죽자 반란을 꾀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가차없이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헬라 제국 중심의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카르타구와 세발에 걸쳐 전쟁을 했는데 3차 전쟁 당시 카르타구 여인들이 자신들의 머리털을 잘라 무기의 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극렬히 저항하자 온 도시를 불태우고 1만명을 죽이고 5만명을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르타구 전체에 다시는 농사조차 짓지 못하게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팍스 로마라를 가장 좋아했던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노스는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여 정확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이유로 임산부까지 제시간에 반드시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끔 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해산이 임박했음에도 고향에 반드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국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제국의 질서가 아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질서 곧 제국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꿈꾼 나라는 결국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국도 세계적이고 제사장 나라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간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끝내 이기심으로 끝까지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평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 차원의 평화가 아닌 어떤 한 개인,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였습니다.